안녕하세요, 김예슬입니다. 지금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어요, 여러분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올 한 해 건강하고 종류들만 가득하시길 제시해 보도록 바라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 덕에 2019년 정말 뜻깊은 한 해를 보냈고, 올 한 해에는 제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한 해를 1년에 달려보려고 합니다. 그 중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. 그 프로젝트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, 제가 한국 돌아가서 정리가 좀 끝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프로젝트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새해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와줬어요. 지금 금문교 앞에 나와 있는데, 오늘 약간 날씨가 흐리긴 한데 정말 좋네요. 그마저도, 부름이 좀 다욱한 그마저도 너무 좋고, 상쾌합니다. 여기서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서, 올 한 해 여러분한테 좋은 컨텐츠로, 좋은 정보로,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